워우! 승우 형이다! 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기가요를 끝내고 하울링 막방이죠. 어, 막방 때. 하울링 막방을 하고 지금 OST. OST, 와우. 승우 형. OST를 녹음하러 갑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OST 부르기 좋은 날씨네요. 아쉽게 이제 막방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번 활동은 뭔가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아, 똑같은 생각이었어. OST 이번에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최고다. OST를 하게 되었는데 첫 OST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굉장히 녹음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으로 에이, 거짓말. 형 연습 엄청 많이 했어. 모르겠니? 지금 이렇게 계속 연습했으면 저는 잘할 거면서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날씨 좋아요, 형. 굉장히 날씨가 좋죠. 잘생겼네. 원래 브이로그는 말 없어야 또 재미하시지. 괜찮아요, 형. 제가 형 대신 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귀여워. 보레. 너무 좋아. 네. 타이틀 같아.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좋아. 네. 네. 라스트컵. 네. 네. 네가 없는 내 모습 길을 잃은 아이처럼 겁이 났어 너도 늘 하나 더 새소리만 들어도 너의 모든 걸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니 널 사... 널 사랑한단 말이야 더 얼마나 아파해야 내 마음 알겠니 내일부터 우리가 못 본다면 넌 어떨 것 같아 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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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루도 노래 진짜 좋다 굉장히 좋네요 드라마에 제 목소리가 나온다니 진짜 신기하다 와우 브이로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브이로그 제가 또 형 브이로그 살리고 있어요 여기는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올림픽대로 성산대교를 지나고 있고요 오 신기해 눈을 감고도 얼음소리를 듣고도 다 같이 정말 예쁜네요 더 많이 기다려야해요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널 더 얼마나 아파해야 내 마음 밝힌니 네가 더 우리 결혼을 아 분위기 참.. 장난 아니다 저는 이제 또 녹음실에 가서 여러분들께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이제 노래 연습도 해야되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준비도 해야되기 때문에 아저씨 화이팅! 여러분 OST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의 메이킹 현장도 OST 현장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OST로 온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곧 녹음이 들어갈 것 같네요 어떡해 형 굉장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형은 또 믿죠 형 좋게 들어주세요 최고죠 안녕 안녕 물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은데 저희 형 성대 강력하거든요 정말 설레가 너무 신기한거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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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은 널 처음 만난 그 겨울에 멈춰있어 킵하고 아끼지가 않아부터 아끼지가 아끼지가 않아 네가 없는 계절은 절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계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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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간 니트 잘 어울린다 형 제가 오늘 OST를 녹음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잘 녹음을 했고요 나머지는 작곡가님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네 아마 잘 만져주시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었어가지고 네 정말 좋았어요 최고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녕 갑자기요? 안녕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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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